안강망배 바라족입니다. 목포참족이고요. 가장 선도가 좋은 목포참족입니다.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이 선도 맛 때문에 안강망배 바라족이 목포참족을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만큼 고소하고 맛있고 가장 선도가 좋은 목포참족입니다. 이 선도 보이시죠? 이 맛 때문에 안강망배 목포참족이 바라족을 드십니다. 그만큼 싱싱하고 맛이 좋고요. 그리고 오늘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.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오미특대 먹갈치고요. 안강망배에서 조업했습니다. 그리고 사시미 병어입니다. 오늘 병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.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고요. 핵감 가능하고 정말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. 핵감 가능하고 조림도 가능한 사이즈고요. 병어 좋아하신 분들은 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그리고 삼시미 병어입니다.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삼시미 병어고요. 사이즈가 조림 원하신 분들 많잖아요. 그만큼 좀 더 큰 사이즈 원하신 분들은 삼시미 병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삼시미 병어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.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삼시미 병어고요. 가격대가 저번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. 삼